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레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불레새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불레새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울 왕 혼자만의 죽음을 넘어서 사울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싸움 중에 사울의 군대가 밀리고 밀려 쫓겨가다가 급기야 길보아산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길보아산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을 연결하는 갈림길에 있는 에스드라 엘론이라는 평원의 남동쪽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겼고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자살로 생을 마친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외에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 일주일간 왕위에 올랐던 시무리, 그리고 가련유다가 전부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죽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치부된다는 거죠. 사울의 수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그의 머리는 이방신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고 했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6절은 이와 같이 된 모든 일을 요약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실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구가 된 그의 손자 무미보셋을 통해 실제로 이어졌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이나마 통치도 했었죠. 하지만 역대기에서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관한 한 사울의 집안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은 그의 죄로 인해 블레셋을 통해 끝났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었죠.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죽음과 몰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려는 전환점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10장 14절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요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기세 등등하여 왕으로 기름붐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죄를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 판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민족을 들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었는데요.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집안 모두를 끊어내심으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왕권 인계를 두고 지진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손수,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나 악한 세력이 기세 등등해 보일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는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손에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실수 없이 다루어질 뿐 아니라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미래의 모든 변수들까지 고려하여 빚어지고 다루어짐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회로 디투어를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바로 왕으로 삼지 않고 정당성이 없는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우회시킨 일이고 사울의 죄와 악이 깊어져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심판하셔야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의 악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양쪽 모두 그 돌아가는 것 같은 루트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며칠 전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고백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늘 우회로를 이용하신다. 우리가 보는 지도와 그분이 보는 지도가 다르기 때문이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회로를 가고 있다 싶으면 감사할 일이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할 일이다. 그분 손에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 다윗처럼 인생의 우회로를 지나는 중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부재한 것처럼 느껴서 낙심되고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만나기 위해 우회하는 중에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우회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는 여전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이 광야에서 수년을 쫓겨 다녔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에게 모든 필요한 사람들과 이룡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피할 바위와 요새까지 모두 챙겨서 우회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한 자들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 느리고 우회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심판받을 악인인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자신을 다윗에게 대입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울에게 대입하려는 유혹을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마음은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믿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권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자들의 몫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기를 힘쓰고 악을 악으로 대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울같은 사람을 포함해서일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처럼 계속해서 주 때도 없이 당하며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삶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선하게 대하는 일은 불완전한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악은 나의 감정적, 심정적, 원수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나의 진노, 나의 심판, 나의 분노대로 행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그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작동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 지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 인생의 우회로를 걷는 동안 그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게 빚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되고 우리 안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일어나 작동하려고 하는 이 악을 누르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선으로 이기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손에서 주님의 때를 위해 빚어지며 우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 직진하지 않고 주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선한 우회로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그것을 감당할 힘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